처음엔 재밌고 편한 친구라 날 생각해서 딱 와줘야지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벗어날 수 없을걸 사랑에 빠져 빠져 이제 빠져버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내 마음 이제는 내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건 바로 너 예! 하지요! 참가! 됐어, 됐어! 위험했다, 위험했어! 야, 위험했다! 아, 위험했어! 불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불이 그 마지막 소절을 부르지 않고 원, 투, 쓰리, 포 로 넘어가서 저희가 경고생이었어요 아, 저 지금! 이제는? 제가 지금 가야 된다고! 어! 아, 하하하하! 아, 하하하하! 됐어?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아, 아쉽네 네 사실은 안상태 씨와 윤희석 씨입니다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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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희 남행열차 국민의 책목입니다 국민의 책목입니다 고생 Keller 멈춰! 예, 적들의 책명 후 mittlerweile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안상태! 아 안상태 좋아요 아 안상태 좋아요 왜 이렇게 떨리죠 저기가? 떨려요 원래 떨려요 YB도 떠는데 뭐 감사합니다 자 룰레 돌려주세요 범쳐 남진통진 선진통진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 눈 팔지마 여기 눈질을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변신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더 잊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김혜철씨 성공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긴장 많이 했나봐요 현실일까 꿈일까 해서는 매직아이 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일까 꿈일까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절구카 세계로 가는 깁찬 땡